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7일 체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인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중단시킨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신고서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그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이고 지금 이제 2021년 안양지청이 하던 것을 계속 뭉개고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걸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재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3부에서 지금 벌써 한 두어 달째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대부분 다 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두 사람만 남겨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마침 2월 18일에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이제 피의자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 그리고 어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피의자로... 그런데 뭐 지난 주말은 참고인 소환 조사였으니까 참고인 조사는 안 나가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에 피의자로서 두 번 소환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검찰의 거의 실질적인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고려 때문에 현재 체포영장 발부는 그냥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어제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에다가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진술서를 보내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난 안 나간다 이런 얘기죠. 우선 그 진술서 내용하고 또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는데 그 부분하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수사팀이 25일에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내니까 그러면서 편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출장 조사죠.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출석을 하면서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당시 반도폐 강력부 본인이 그때 반도폐 강력부장이었습니다. 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사 중단 외압을 가했다면 검찰총법에 따라서 당연히 당시 수사검사가 이의제기를 했을 텐데 그 이의제기를 한 흔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전면적으로 본인의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난 출동해서 조사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런데 공익신고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 수사 외압 부분은 공익신고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안양지청의 차장검사나 아니면 부장검사가 공익제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다 보고를 했는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기업장인데 이 사람이 동부지검하고 어떠어떠한 연락을 했다. 이런 부분을 자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동부지검하고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증거자료로 붙어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추정이거나 아니면 이랬다더라 하는 정도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완벽하게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부인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우선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어? 왜 필수적인 피의자인데 왜 안 나오느냐? 그리고 그런 요건을 이미 갖췄습니다. 두 번 정도 하고 참고인 조사까지 하면 세 번인데 물론 피의자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청구 요건은 됩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직 중앙지검장 등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 기각돼서 수사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 등등을 감안한다면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조사하고 정진웅 먼저 차장검사처럼 그리고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강제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두 갈래 길 외에 플러스 원을 더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 이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24조 2항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찰이죠.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범죄 행위를 인지한 게 되죠. 그러면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는 1월 달에 출범했죠. 그런데 이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은 1월 달 이전에 이미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법에서 얘기하는 인지라는 게 뭐냐 어느 시점을 인지라고 그러냐 범죄 행위의 첩보를 수집한 단계냐 수사에 착수한 단계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지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인지라 한다면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 아니 인지를 해야 착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라는 게 알았다는 뜻이니까 아 이성윤 지검장이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외압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법은 그러면 알았을 때는 공수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없었습니다. 통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지 정도가 아니고 이미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 같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이성윤 그 다음에 이광철 이 두 사람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다 서너 차례씩 수사했습니다. 조사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검찰은 상당한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성윤 지검장 불러서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인지의 단계를 훨씬 넘었다. 하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이제 이성윤 지검장은 이걸 근거로 해서 공수처로 넘겨라. 이건 넘길 수 있다가 아니고 통보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성윤 지검장 말이 맞다. 뭐 지금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여태 그런 식으로 우길 수 있다는 거죠. 공수처가 현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망은 또 뭐냐. 처장은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이게 자기가 통보를 이제 이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여다봤더니 아 이거는 이미 검찰에서 상당한 정도 수사하고 이성윤만 불러서 조사하면 끝이네. 이러면은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이거죠. 아 이거는 이미 이 정도 했으면 너희가 해. 그래갖고 검찰 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항은 이런 것들을 통보받은 공수처장은 검찰총장한테 수사 개시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수사할 것이냐 그걸 회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사실은 검찰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인지 뭐 언제 인지냐 이미 수사 인지 단계를 넘었다 뭐 이렇게 따질 것 없이 그냥 공수처에 넘기고 공수처장이 지금 공수처는 처장하고 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체제가 안 갖춰져 있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대략 다 끝났군요. 검찰이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무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뻔히 알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왜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벌기다. 아니면 그 수원지검의 형사산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성윤 아니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배당한 거니까 그 수사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 진술서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언론플레이를 너무 한다. 뭐 거의 수사가 생중계되듯이 한다. 뭐 이런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수원지검의 수사가 부당하다. 하는 것을 일반에 좀 알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공수처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뭔가 얘기가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지금 처장하고 처장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넘기면 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 스타일 분석을 완전히 다 끝낸 상태니까 그러면 거기다 넘기면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좌구우면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른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냥 대략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걸 노리고 공수처이첩을 주장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이성윤 지검장의 시간 벌기 작전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서 넘겨라 말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며칠 끌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서 끌다가 보면 본인은 어차피 출투를 안 할 거니까 끌다가 보면 시간은 흐르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 판단으로는 나에 대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감히 체포영장 청구를 해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만약 청구 한다는 확신이 든다면 아마 정진웅 차장검사처럼 비공개라도 조사를 받을 겁니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계속해서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추석 때 작년 추석 휴일 들어가자마자 그때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조사 받았는지 여부도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싶으면 본인이 중앙지검에서 내 조사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현재 그 가능성도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렇게 뭉개다가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첩하면 상당한 시간이 우선 흐르고 그러다 보면 지금 2월 말이죠. 2월 말인데 5월쯤 되면 포스트 윤석열 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4일 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윤 총장이 지금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문제 가지고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상황 변화도 좀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5월쯤에는 포스트 윤석열 체제가 여권에 의해서 구상이 됩니다. 그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 1순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 본인이 검찰총장에 내정됐다든지 이런 설들이 아마 본인이 얼른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수원지검에서 차기 검찰총장감을 과연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공수처에서 이첩이 됐다고 할 때 이 문제를 빨리빨리 수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첩하거나 이럴 가능성 본인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벌어놓으면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실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거는 뭐 현재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장담한다고 하면 그건 점치는 것이지 분석의 틀을 넘어선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한 차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 이 체포영장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체포영장 청구 못할 거야 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니까 이 문제이거나 그래 그러면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뭐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해서 이 수사의 동력이 왕창 떨어지거나 그러질 않는다. 체포영장 청구했더니 안된다 그러면 그때 공수처 이관해도 되고요. 공수처에서는 지금 처장 차장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되고 아니면 체포영장 기각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수사를 다 해서 어차피 이성윤 지검장이 부인할 건 몰랐습니까 다 아니까 부인하는 걸 첨부해서 기소를 해도 되는 거고요. 아마 그런 식의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건 체포영장 청구죠. 그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여하튼 이성윤 지검장은 여하튼 시간을 끌어서 본인 문제를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